이번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심물은 왼쪽입니다. 김포공방, 가봐라 연구, 건너, 해산문동, 마첨 건묵동 하시는 곳에서 여성로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왼쪽은 왼쪽에서 여성로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역은 한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심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심물에 도착합니다. 내리심물에 도착합니다. 내리심물에는 서울의 전구역을 개발합니다. 내리심물에 도착합니다. 강남이 하나십초, 라치 3단계 등록하실 거기에 비서는 2인치 기술을 안주시면 더 부산 아이텍스는 철수자체를 하시고 계시도록 하실 거기에 비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도록 하살드가, 신돌이 4단계 등록하실 거기에 비서는, 3단계 등록하실 거기에 비서는 4단계, 4단계 등록하실 거에요. 신도리 1번측으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